베이퍼 추천해 주셨는데 미즈논 모렐리아 2 보다 그 저도 모렐리아 제품을 신질 않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신발이 나쁜게 아니라 제 성향이 안 맞아요 미즈논은 미즈논은 아무리 최신의 살라 뭐 이런 것들도 제 성향에는 안 맞아요 그게 제가 못 신고 안 신는 신발을 그 다른 사람이 추천하기는 좀 어렵죠 내가 신어보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걸 사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미즈논 모렐리아는 중창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발 앞쪽에 쉐이퍼 부분이 이 부분이 별로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신으면 이 모렐리아 제품의 모든 모렐리아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홀드성이 떨어져요 신으면 뭔가가 그래서 발이 뒤틀리가 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고 다 신었던 제품이잖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못 신는 이유가 추천을 안한 이유가 신어서 좋은게 없으니까 추천을 못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리고 이 못 신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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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못 신고는